안녕하세요. 세차장비 안 써보세요. 진짜 오셨네요. 진짜 오셨네요? 네. 진짜 오셨습니다. 영상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저희끼리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영상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뒤에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너무 반응 좋죠? 아 네 맞아요 좋아요. 다 나오셨어요? 로봇인 줄 알았어. 기계인 줄 알았어요. 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원래. 그러면 지금 여기 7명의 오빠들 있잖아요. 누가 제일 반가워요? 소혜야? 소혜야? 네? 시간이. 염색약? 염색. 염색약이요? 염색약을 줬네요. 방탄여러분. 뿌리 염색 좀 해야겠다. 같은 경우는 얼굴 미용과 관련돼요. 얼굴 미용. 가지고 다닌다. 팩. 두테일한 팩이에요. 핫팩. 핫팩이요? 핫팩이요? 지금 나오잖아. 호텔의 방에 혼자 있으면 되게 심심하잖아요. 근데 이거 있으면 이렇게 방의 분위기가 계속 달라져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아 뭐지? 물에 방에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뭐? 이번 거를 사로라인다고? 아니 내가 이렇게 대답하 hactv. 아까 말씀 네.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정답이 있어요. 뭘까요? 조금 전에 말했는데. 아까 지민이 할 때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입니다. 어머! 어머! 이거 먼저 뜯어버렸어요. 아쉽게 치고 하시면 돼요. 아버님! 소혜 씨! 아니 거기 질문 아니에요? 아 네 질문! 질문 그냥 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읽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 본 줄 알았는데 정답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걸 제가 빼먹었어요. 또 빼먹었나요? 뭔데요? 이걸... 지금 빼먹는 게 뭐야? 힌트 힌트! 어떤 거죠? 이거 행동으로! 행동으로 행동으로! 네. 어? 자! 먹으면서 말을 한다. 아유아유아유아유. 아닙니다. 그... 아 에스키모이는 눈웃음을 치면서 이히히히히히히 웃음소리를 내거나 뺨을 친다고 합니다. 뺨을 친다고요? 어떻게 해? 한 번 보여줘요. 이친다 맞나요? 웃으면서 뺨을 뺨어요? 이친다 맞나요? 이친다 맞나요? 이친다 맞나요? 아이고 참... 별개예요. 웃음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뺨을 치거나 나 같은 뺨을 치게 해요. 아... 많이 연습이 많이 했어요. 브라질. 뜨겁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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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뭔가요? 아우... 먼저 뜯었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브라질에서 매우 좋다라는 뜻은...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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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요. 정답이네요. 정답이네요. 진짜요? 진짜요? 아니 이거 따봉 맞지 않나요? 정답이에요. 처음 했을 때보다도 많이 여유가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너무 잘생겼다고요? 처음에 이거 조심했어요. 처음에 자리가 없었어요. 이 뒤에 있다가 앞에 있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로 온 거예요. 네 맞아요. 많이 발전했네. 많이 지금 늘은 거예요.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방탄소년단 오빠들께 한 마디 화이팅 해주실래요? 일단 저희 아이아이가 진짜로 팬이고요. 피땀 눈물 벌써 대박 나셨지만 앞으로도 꼭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요. 사실...